엄마 지금 라이너딩으로 주제를 보내고 있어. 만약에 형이 마피아가 아니면 형은 바보야. 바보야. 다들 안 보고 있으니까 나 알아서 본 거 아니야.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. 마피아는 총 2명입니다. 마피아는 시민들 몰래 다른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춥니다. 시민들은 노래가 끝날 때까지 마피아를 공부합니다. 진 팀에게는 어마어마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우린 네, 저희끼리.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서로를 잘 알아서 바로 티가 나요. 그걸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. 절대 걸리면 안 될 것 같은 멤버 있을까요? 일단 성준이 성준이 오늘 마피아 걸려서 의심받는 순간 바로 정색할 것 같은데 성준이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마피아 걸려도 티가 절대 안 나는 멤버도 있을까요? 저희 중에 티가 안 났던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마피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재밌게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고 닦던 마피아 실력 열심히 뽐내고 가겠습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마피아한 실력으로 맞춰보겠습니다 본인이 마피아면 그럼 열심히 거짓말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파이팅 네 긴장돼 눈 감으세요 순간이 굉장히 긴장돼요 성준이하고 등 돌리는 소리가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해 주세요 그렇다보니 생각보다 잘 안 닿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감으세요 아침에 띄웠습니다 저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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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알려 줄게, 경준이 형 나도 알려 줄게 내가 오성준 뒤통수가 세상인데 근데 경준이만 누린다 마피아 댄스 1라운드 시작합니다. 어? 어? 야, 왜 잘해? 와, 모르겠다. 왜 잘해? 어? 누가 왜 잘해? 아니, 경주야, 이상한데? 아니, 형은 살짝 의심이라는데? 많이 이상해? 모르겠다. 왜 잘해? 다 바뀌어. 맞아. 다 왜 잘하냐고. 일단 지명이 나기네, 이 화면에. 뭐야? 태현이 형, 뭐야? 태현이 형, 뭐야? 태현이 형, 태현이 형. 태현이 형, 태현이 형. 왜 잘해? 너 이상해. 너도 이상해. 너도 이상해. 경주 형이 아니야? 진짜 성공을 줄였어. 아니야, 태현이 형이야, 태현이 형. 아니야, 경주 형이야, 경주 형. 진짜 아니야, 진짜 아니야. 이거 태현이 형이야, 태현이 형. 야, 나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. 무조건 태현이 형이야. 숨 좀 과하고 시작하자. 이거 너무 힘들게. 경주 형이야. 왜? 학자 쓰셨다니까. 아니, 일단 이건 태현이 형이야. 근데 이 세 명이 지금 이상해. 세 명 다 펴고. 내가 이유를 말해줄게. 아니, 형은 그냥. 나한테 말해도 될까? 네, 이거 들어갔어. 일단 진영이는 아니네, 이 화면에. 뭐야? 내가 이유를 말해줄게. 아이즈원 선배님 편을 봤어. 페이크를 했단 말이야. 근데 피한테 해본 거야. 근데 안 걸리더라고. 아니, 안 걸리는 게 아니라 형은 그냥 다른 노래 심취해 있어서 지금. 점프하는 쪽 헷갈려가지고 페이크 주는 척 하면서. 아니야, 진짜. 내가 볼 때 성진이야. 너 찔린 데가 없어. 아니야, 너 아까 하나 늘렸어. 아까 하나 늘렸어. 맞아, 아까 하나 늘렸어. 어디? 이거 이거 뿜뿜, 이거 늘렸어. 따다닥 할 때. 오, 야, 성진! 왜? 성진이 형! 얘 무조건 마피아야. 승리지? 왜 또 나야, 갑자기? 형, 표정이 이상해, 지금. 아, 왜? 제대로 안 쳤어. 아, 벨티가 적었는데. 아니, 잠시만. 방금 여론이 현수 형 쪽으로 몰려가니까. 태훈이 형 조용히 뒤로 빠졌어. 어? 이거 태훈이 형이야, 이거. 태훈이 형이야. 이건 라인을 맞추어야지. 봐봐, 지금 라인을 비는 게 너무 지절로 돌리고 있어. 진짜 태훈이 형이야. 진짜 태훈이 형. 봐, 나 계속 몰아가잖아. 아니야, 형 지금 봐봐. 30cm 떨어지는 게 딱 지금 형 마피아예요. 마피아 시민의 거리가 있네. 그래, 일단 시민과 마피아. 그럼 일단 태훈이 형을 먼저 죽이고 생각을 하자. 오케이. 왜 또 날 그렇게 보지? 이 사람도 이렇게 재미있으러운데. 자, 잠깐 형, 이리로 가봐. 내가 이렇게는 시민이거든. 너 이리로 가봐. 진짜 나 아니야. 너 아닌 것 같아. 내가 봤을 땐 이렇게 둘이 마피아야, 지금. 아니야, 아니야. 지금 바로 편 버리는 거 봤지? 이렇게 둘이야, 이렇게 둘이야. 나 한 번 믿어줘. 나 진짜 페이크했어, 얘들아. 일단 지목하자, 그러면. 하나, 둘, 셋. 조건이, 나 진짜 아니라니까. 우와, 나 진짜 아니라니까. 형, 나 뽑아서. 왜? 야. 이렇게 둘 기억해줘. 유한 남기고 간다. 왜 또 나야? 이렇게 둘 기억해줘. 나 시민이 형 맞냐고. 하나, 둘, 셋. 빠이. 야. 이게 만약에 형이 마피아가 아니면 형은 바보야. 바보야. 태호는 마피아가? 아닙니다. 오늘 오줍자는 페이크를 넣어가지고. 왜 게임을 뭐해? 아니, 왜 페이크했어? 네가 제일 많이 몰아왔어. 제가 페이크를 쳐봤는데 역시 저는 마피아 게임할 때 항상 먼저 죽었거든요. 너무 아쉽네요. 여러분, 밤이 되었습니다.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서 죽일 시민을 선택해주세요. 이 사람 좀 뒤통수가 수상한데. 어, 경지 형. 뭐야? 아, 경지 형 이상한데? 뭐해? 밤이 지났습니다. 모든 시민들 일어나주세요. 간밤에 나 죽은 것 같은데? 억울하셨던 시민 은휘 님께서 아, 현수 형이야 그러면. 아, 현수 형이야 그러면. 목숨이 사라졌습니다. 아니, 경지 형이야. 너 왜? 아니야, 현수 형이야. 일단 나가. 아, 진짜. 장현수, 오성준 같고요. 오늘 아침부터 눈빛이 이상하더라고요, 둘이. 저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남은 시민, 준혁이가 잘해주길 바랄 마음입니다. 뮤직 스타트! 요! 전부 비켜라 비켜 선석어 질 순 없을 것이며 에이 정적 따윈 없을 것이며 라이트 캐머 액션 베이비 I see you looking at my P.I.C. 전체 전부 꽉 타버린 거리는 너 상탈은 무엇을 경아리만 레이 고무만이 줘 What's enough? This is a captain breaking to the passengers 에이 얘네 지자 타이밍 기타 켜 에이 경진이 형 빠른다. 경진이 형 빠르다니까? 어. 뭔 소리야? 어? 아, 이거 다리. 봤어, 봤어, 나. 이거 경준이 형이야, 이거. 아우. 현수. 아니지? 아니, 경준이 형이야. 내가 봤어. 현수, 좀 느린다. 느린데, 느린데? 완전 칼만인데? 아, 성준이 약간 이상해. 어? 어? 너 이상해. 아니야, 현수 형이야. 솔직히 말해. 오, 나 완전 칼박이었잖아. 경준이 형이야. 근데 내가 랩 파트 봤잖아. 그거는 형이 세면 맞힐 수 있지. 지금 맞힌 생각인데, 주혜경 아무 말이 없단 말이야. 아. 원래 이런 형이 아니란 말이야. 일리 있어. 마피아 아니구나. 아니야, 아니야. 시민이네, 우리들이. 이리 와. 나 지금 게임에서 처음으로 말해보거든. 아, 그래. 한마디 해봐. 정적하고 여기 포인트들이 다 있잖아. 우리가 노래 듣고 있으면 틀릴 리가 없는데 현수 형이 많이 버벅거리는 게 일단 보였고. 아, 뭐야. 아, 믿을 수가 없어. 제일 확실한 부분은 Get on on my way with us moving on. 경준이 형 있는 데로 나갈 때 내가 일부러 듣고 있다가 한 템포 늦게 나왔거든. 가만히 있더라고, 성준이라고 했는데. 미안해. 얘네 둘이야. 그러니까 둘이 마피아 한 거 같아. 아, 마피아 아니야. 둘이 아니야. 마피아 둘이 뭉쳤어. 나 마피아 아니야, 형. 둘이 뭉쳤어. 마피아 둘이. 손을 왜 이렇게 떨어? 너무 마피아지? 저기서 찌리는 게 있지? 현수 형이야, 현수 형. 아, 현수 형이야, 현수 형. 형이랑 나일 수도 있는데 일단 형이 확실하잖아. 그럼 형을 일단 뽑자. 좋은 생각이야. 춤추는 것도 잘 췄잖아. 우리를 감시하는 척하면서 제니콜 보고 카피해야지. 이런 생각이 내 내릴 수 있을 거야. 다들 안 보고 있으니까 나라도 본 거 아니야. 이건 형이야. 정말 후회 안 해? 하나, 둘, 셋. 바오. 버리겠네. 바보야? 아니야, 나 휘 형을 믿을게. 그럼 최후의 변론을 한번 들어보자. 난 진짜로 시민이고 춤을 너무 잘 췄고 난 널 시민이라 믿고 있지만 넌 날 배신을 했고 숙소해서 보자. 알았어. 하나, 둘, 셋. 죽여. 아니야. 현수는 오랫동안 사랑했던 아닙니다. 네? 뭐하냐? 웃네. 신구. 최종 마피아의 승훈입니다. 마피아의 승훈입니다. 왜 시민 끼리 싸우냐고. 우리 마피아 팀으로 들어와라. 고맙다. 마피아 댄스 TNX편 마피아의 승훈입니다. 좋았어. 좋았다. 제가 춤을 몇 개 틀렸는데 현수 형이 또 제대로 헛다리 짚어주더라고요. 감정적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. 우리 준혁이는 마피아를 잘못 공부한 것 같아서 나중에 숙소로 가서 좀 더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성준이가 머리를 잘 썼어요. 여령도. 성준이 너 벌칙은 어디서 하나? 아, 맞다. 벌칙은 귀여운 오렌지 게임입니다. 이야, 잘하겠다. 이야, 재밌겠다. 귀엽게 오렌지 게임 시작합시다. 심판인가요? 어, 심판이에요. 우성준한테 놀아놨다는 게 너무 화난다, 진짜. 오렌지 게임 시작! 오, 연기 뭐야? 뭐야? 오, 오렌지. 오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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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오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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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, 잠시만. 아, 잠시만, 잠시만. 잠시만, 현수 형. 왜? 안 귀여워. 귀엽게, 귀엽게. 얼굴이 오렌지가 됐어. 오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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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렌지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오렌지, 오렌지, 오렌지. 아, 뭐야? 안 귀엽잖아. 이게 뭐예요? 귀여운 거 진짜 못하고. 잘한다, 잘한다. 아, 귀엽다. 오렌지. 얼마나 귀여울까? 진짜 기대돼. 아, 원, 아, 투. 아, 원, 투, 쓰리, 포. 오렌지. 그대로 다. 귀여웠어, 귀여웠어. 귀엽다. 귀엽다. 아니, 이거밖에 안 됩니까, 오렌지를. 마지막으로 오렌지. 머릿속에 계속 있었어. 아, 이거 하면 되잖아. 믿고 있었다고. 오오오오. 믿고 있었다고. 오오오오. 아, 이거 하면 되잖아. 좋아. 아, 이거 하면 되잖아. 귀엽잖아. 좋은 콘텐츠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멤버들과 좋은 시간 만들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희 TNX 웨이 업 많이 들어주시고요. 또 비켜 타이틀곡 정말 좋은 노래니까요. 꼭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딩고 짱. 딩고 가자. 어, 가자. 오늘 회식이야, 오늘. 미안해요. 아, 어떡해. 이리 와, 이 바보. 아, 왜 나 안 돼? 형은 형도 마찬가지야. 억울하네요. 저 둘이랑 말 안 한다. 입니다 이에요, 아멘아